캐나다 벤쿠버 지역언론 스트레이트는 최근 삼진글로벌넷의 왕호떡에 계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벨에 표시하지 않아 캐나다 식품검사국으로부터 리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번 리콜은 한 소비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계란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에 심각하거나 위협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반응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외에 엘버타주를 포함하여 7개 주에서도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역언론사는 이 제품을 구입처에 가져가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녹차 호떡 두 종류와 찹쌀 호떡 두 종류입니다.